일단 몸풀기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박수! 또 모르지 내 마음이 좀 날씨처럼 바뀔지 난 나조차 다 알 수 없었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온전히 부과했었단 게 중요한 거지 아마 좀만 같겠지만 꿈엔 꿈이 아니었다는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건 저 겨울이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냐 What's up so high? You're doing my eyes right now You're doing my eyes right now Yeah, yeah, yeah You're doing my eyes right 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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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고 Yeah, that's me 두 번 세 번 뜨곤 할게 자꾸 질문하지마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선금내줘 모르는 것처럼 믿으심하지마 그냥 좀 짜는 게 없냐 1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3 2 2 4 5 5 5 5 6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일단은 뚝뚝 진행할까요? 유빈이는 아마 올 거니까 저희가 일단은 여기 다 오신 분들 계시고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저희 레퍼토리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. 다음 곡은? 다음 곡은 저희 IV IM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다음 곡은? 다음 곡은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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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